책가방 서류 가방 잠깐 내려놔 오늘은 배낭이 필요해 복잡한 일상을 잠깐 내려놔 오늘은 여유가 필요해 기계처럼의 맘 다가고장 내기 싫어 집으로 가는 길이 좀 지겨졌단 말야 내일 아침엔 배색빛 오지 말고 출근길 말고 녹색빛 어디든 말야 떠나자마자 어때 잡지마 떠날 거야 떠나자마자 어때 잡지마 떠날 거야 내 차에 올라타 so let's go for a drive 함께 가자 어때 너나 떠날 거야 내 차에 올라타 so let's go for a drive 여기 온거야 Playho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